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라포트 후쿠오카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요. 건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 자녀들과 함께 오면 굉장히 좋은 장소가 있어서 그곳을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보다 짧은 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날씨가 더우니까 실내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쭉 직진을 하시다 보면 오버워 파크가 오른쪽 출구를 통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정면에는 무인양품이 보입니다. 그곳에서 오른쪽 출구를 통해서 나가시면 오버워 파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버워 파크에 나오시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쭉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약 2분 정도 걸으면 될까요? 그 정도 직진을 하시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인 후쿠오카 장난감 미술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 예약을 통해서도 방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입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용요금은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위에 기재해 두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간다던가 그런 짧은 시간에 제 입장은 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편에는 이곳에 기념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방문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오늘의 목적지인 후쿠오카 장난감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곳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난감 교구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키즈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입장하자마자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원목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기분 좋은 향입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요. 이곳은 후쿠오카산 목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과 세계의 장난감 약 8천개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공간은 제가 나레이션 다른 것보다 직접 화면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나레이션은 최대한 삼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열어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씌어야지 고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그래도 네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가끔은 손가락도 좀 씌어야지 고심하게 매정하게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고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사실 일본 여행을 왔을 때 성인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겠지만 아이를 동반한 여행이라고 한다면 갈만한 곳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호박맨 박물관 같은 곳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 외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곳을 방문해 보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곳에 방문을 했고요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내게도 이런 일일까 아무런 준비조차 못한 내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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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해서 저런의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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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혼자 걷던 그 길도 바람에 흔들 걸었는데 다리도 외롭게 보내던 주말로 이제는 너와 나 너와 나 All love one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보고 싶어 나는 보리라 내게 보리라 하나 더 울면 니가 좋아 다시 또 보리라 내게 보리라 너와 나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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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그리워 아무것도 말하고 싶어 My love, what love 이게 사랑인 거야 자꾸만 기다려줘 나는 for in love 내게 for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or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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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오늘은 후쿠오카 라라포트에 위치하고 있는 후쿠오카 장난감 미술관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후쿠오카에 여행 오셨을 때 특별히 자녀와 함께 동반하는 여행이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방문해보신 것도 꽤나 괜찮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세요.